1번 대캐 까먹은거 아니에요? 안 까먹었어 1번 대파야 그리고 친구야 정정해 줄게 으아악! 그렇지 이니치에이팅 이겁니다 멋진 공 잘 봤습니다 에이핀가 딜이 엄청 세네 에이핀인데 딜이 이렇게 세? 좋아 더블길 좋아 나 스스마 그대로 마무리하고 트리스타나 딜 넣고 같이 그렇지 굿 강아지나 샛별이 굿 좋았어 4명 잡았고 마오카이 몽빵하면서 다다다다 딜 넣어 그렇지 잡는다 이거 더블길 걸렸으니까 이동속도 감소가 엄청 걸렸지 좋았어 굿굿굿 그대로 2차타워까지 밀 수 있어 2차타워 밀고 그대로 빠지도록 해 그러면 돈이 어.. 이거 밀면 쓸데없이 큰일팡이 살 돈이 나오겠구만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나서스가 왕기했네요 그럼 나는 왕의 시녀로 들어가야겠다 어? 하하하하 왕의 시녀로 들어가자 알겠지 이거뭐 이거 먹자 하하하하 하하하 이거 먹자 났서스 스탱 몇이에요? 났서스 462 잘 모은거지? 462면 어... CS가 184개 5킬을 때 사오지 와... 진짜 잘 컸네 진짜 잘 컸어 이제 낫서스를 막을 사람이 한 30분까지 없겠다 추천이 달아요님께서 별풍선 50개로 팬클럽 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추천이 달다고 합니다 지금 배고프신 분들 야식으로 추천 한번 빨아먹으세요 감사합니다 추천이 달아요님 감사합니다 좋아 가자 없어 잡았다 좋아 아아 딜 좋아 촉박 피하고 오케이 나를 촉박할 수 있는 건 우리 엄마밖에 없어 그리고 시간이 지난 우리 와이프까지 그 외의 촉박은 거부한다 그 외의 촉박은 거부한다 오케이 굿 얘한테 저만 걸어 체력 회복이 없어졌지 여기서 매혹 굿 억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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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나가 없군 잠깐만 알리스타 사칭해야겠다 가면서 가면서 알리스타 아리님 말렸는데 컨트롤이 좋으시네 매혹 다 맞추시네 굿 오케이 근데 이름이 뭐에요 자기? 레몬 낙타님 감사합니다 이거 봐 다 속았어 하하하하 그렇게 이미지 조금씩 변하는 거지 뭐 그치 왜 하지마 다 속았는데 바론 간다고? 난 집에 간다 오케이 나 이거 가봤자 도움도 안 냈는데 욕만 먹을 땐데 어? 나 많아 32인데 매혹기 남방 쏴줘야겠다 평타나 떨리고 어? 오케이 여기 오케이 해줄거 다 해줬어 굿굿굿 이제 이길 일만 남았군 좋아 굿 마무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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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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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히 죽이고 좋아 좋아 생을 포기했구만 트리플길 굿 알리스타가 트리플길이야? 아니 바론 먹으면 저거 재료 사면 되겠다 바론 먹으면 공월지팡이 재료 바론 삽시다 아 배추님께서 별풍선 117개로 팬클럽 가입을 감사합니다 아 배추님 감사합니다 몸에 좋은 세가지죠 배추 상추 고추 감사합니다 배추님께서 별풍선 117개 선물 감사합니다 26,904번째 통큰팡 가입 정말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요거 하나 사 방출 마법봉 하나 산 다음에 요거 팔고 지능의 영약 하나 감사합니다 바론버프 먹었다고? 제가 바론버프 먹는 시간에 태어난거에요 다 이런건 조절할 수 있죠 최강님 감사합니다 최강님 감사합니다 페트백산 신령님 감사합니다 존냐 안 가나요? 존냐를 왜 가요? 존냐를 왜 가죠? 제가 존냤어도 사람들이 저한테 관심이 없어서 어그로가 안 끌리는데 제가 존냐를 왜 가죠? 존냐는요 강사들만 가는거에요 다들 내 인생에 상관을 안하는데 존냐를 왜 갑니까? 저를 치는 애가 리심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저를 손 댈 생각도 하잖아요 성령과 나는? 어? 좋아좋아 맞았다 오 딜봐 딜 엄청 쎄 전멸 뺐네 굿 잘하고 있어 아 손박하님께서 별풍선 백개로 통큰팽 가입을 감사합니다 손박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한만 가득 담아서 삼세불건 퀵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롤롤 에빈님 감사합니다 대기 대기 여기 와딩하고 그대로 2차타 밀어버리자고 내가 여기서 기다릴게 근데 그게 어떻게 된거야? 아야 아야 아하하하 조금 허적같은데 아 근데 타워그루건 나한테 왔지 알리타드 가야되는거 아닐까? 잘했어 코알라와 악거님 초콜릿감사합니다 개소소주님 감사합니다 게임 터졌어요 그렇지 적팀 지금 터졌고 이제 우서넘긴다 어? 요정도쯤은 우서넘겨 왜냐면 낫서스가 나의 똥을 감춰주고 있거든 초심 잃은 오짜리님 감사합니다 좋아 머리통 찍어버려 니 도끼 한방에 다 머리통 반으로 쪼개지니까 좋아 좋아 훈아 달려 일단 억제기부터 밀고 훈아 그렇지 잘한다 훈이 잘한다 적들어 훈내줘 좋아 가자 됐습니다 여러분의 팝스타 아리에요 방금 트타 매혹맞춘거 못봤나요? 아 진짜로? 매혹맞췄어? 어 그런것 좀 많이 좀 알려주세요 저는 제가 아무것도 안한줄 알았는데 크리차나 매혹맞췄다고 합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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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자 좋아 좋아 끝내는거 아냐 이대로 이대로 이거 끝내는거 아냐? 제압되었습니다 제압되었구만 저게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 테이블령 요즘 들어올 때마다 져서 저 때문에 지는게 아닌가 하고 한동안 안들어왔는데 오늘은 이기고 계시네요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도 그래서 축구 안봤는데 내가 볼때마다 지더라구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제잘못이고 축구선수들 잘못입니다 어 절대 여러분들땜에 그런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안녕 여러분의 팝스타 아리에요 좋아 좋아좋아 낚시좀 해야겠구만 혹은 내가 당하던가 혹은 내가 당하던가 혹은 내가 당하던가 오케이 좋았어 안돼 아리 당연히 안되지 잘했죠? 영양 먹어야지 따라온다 어 불러줘 줄 수 있니? 나한테 이 친구가 불러주면 우리는 완벽히 화해한거야 아하하하하하 좋았어 야 승리로 하나 되는 자료만가 아닙니다 그대로 2차타와 밀어버리자 제비초리님 감사합니다 제비초리님 감사합니다 헤몰아 신드라좀 보여줘 아 신드라 손님 예약되셨습니다 어 신드라 제가 2015년 1월 30일을 할수가 있어요 왜냐면 맨날 들어오는 사람들이 해달라는 캐릭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예약이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손님이 주문하신 캐릭은 2015년 1월때 가능하니까 그때 저기 저기 유튜브에 업로드할테니 어 들어오셔서 신드라 플레이하는 모습을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들어오면 내가 매혹으로 밀자 일단 이거 밀어 자르반은 몸이 강하게 2층입니다 일단 피하고 여기서 딜 넣은 뒤에 다시가서 매혹으로 리신 맞추고 점화로 마무리 좋아 여기서가 중요해 여기서 일단 난 죽어 그럼 내 할모 끝났고 뒤에서 징크스가 프리딜 넣으면서 트리스타나 에 에 소나기에서 벗어나 그럼 알리스타 났는데 알리스타는 죽어 그렇지 좋았어 완벽휠이 작전대로야 자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작전을 짰거든요 작전대로 딱 됐네요 음 뭐? 대파? 아 대파는 쓸데가 있어 한별아 네 엄마 저기 아이템창에 있는 대파좀 가지고 오너라 네 엄마 지금 갈게요 저 갔다올게요 엄마한테 자 이거 들고 가야지 수고하십쇼 드리고 오케이 됐다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존냐 재료도 가야겠다 추적자의 팔목 보호대 꺼 꺼 꺼 가자 주문력 몇이야 563 우리 블루 또 나왔구나 우리 블루도 먹어야겠다 아리가 만화가 엄청 딸리네 그래서 성배를 가는거야 요즘 아리들이 그린 라이트니 감사합니다 바론 나오니까 일단은 블루는 넣어두고 바론부터 좀 챙기도록 할게요 루카 시스니 감사합니다 이거 먹자 그리로 그냥 먹어버려 눈치 못챌거야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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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삭 시키자 지금 시간이면 한 15초 순삭이 가능하지 오면 내가 궁극기 매혹으로 이니치 걸어주면 돼 어머 이미 먹는다는 사실을 알거야 오케이 마무리 짓자 트리 때면 질거 같아요 트리 제가 마무리하면 돼요 내가 갈게요 늦게 마니까 펜타 킬링 감사합니다 트리는 제가 확실하게 막 물어가지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251개 CS CS랑 키를 많이 먹어가지고 파밍이 잘 됐구나 트리가 하지만 나한테는 원콤이지 피하고 이제는 무빙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큐로 계속 미니언 피 깎으면서 분명히 마오카이가 저한테 W 쓰고 올걸 그러면 일단 W를 맞아야돼 타케팅이기 때문에 괜히 궁 써버리면 W 거리가 길어져가지고 우리가 더 위험해져 W 만약에 나한테 쓰면 그냥 맞아줘야돼 일단 한번은 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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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밑에 억제기 좋아 안전하게 하자 그냥 들어가지 말고 안전하게 하니까 억제기 두개 믿었잖아 세번째 세번째 삼 억제기 삼 억제기 이러면 트리가 아무리 세해도 어쩔 수 없지 삼 억제기는 구 purchased 데파 데파 굿 여기서 모르가나 총량 끝난 타이밍에 공 숨글보려가지고 더블 킬 좋았어 여기서 전멸 2 좋았어 굿 수고 아 해냈다 오케이 굿 유산은 하락의 불안이냐 아이디 판다님께서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리의 캐리로 완벽히 두 번째 판도 승리 쟁취하고 세 번째 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막 웃는 웃으시는 분들 딜량 보시면 달라집니다 말이 네 개 너도 받아 근데 너는 리포트는 안 하니까 칭찬도 안 해야지 내 작은 복수 수고요 오케이